오늘은 무한 도전이 소녀시대의 도전입니다. 아, 너 왜 때렸니? 야, 왜 때려? 왜 때려? 아, 뭐야? 춤이잖아. 야, 너 안 입었어? 응? 형도 안 입은 거야? 너 입었어? 아니, 형도? 너도 안 입었어? 뭐? 이건 요즘 인터넷을 때가 없게 달건 핫 이슈? 어? 우리는 입었어요. 그래서 내가 제일 핫 이슈야. 발목부터 허벅지에 핫 이슈! 야, 야, 야! 내 허벅지가 더 나아! 이런 건방진 허벅지! 오! 김민수! 오늘 마무리 잘해, 마무리. 마무리, 마무리. 준비해! 뮤직! 스타트! 아, 왜 그래? 아, 왜 그래? 아, 왜 그래? 어, 개구리야, 개구리야. 아, 뭐야? 아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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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소모 시절에, 우리는 상식이길래. 무한! 도대체! 아, 맞아. 아, 맞아. 블랙!